네 회장님 좀 괜찮으신가? 그러니까요. 괜찮아? 배 이거 좀 더 해줄까? 더워. 이거 온수면 일단 누가 35도로 해놨어. 아니 이거 취침으로 안 해놓으면 계속 올라가. 죽는 줄 알았어. 그래? 유리야. 응? 장보고 올 건데. 장보고가 온다고? 장보고가 누구지? 장보고. 신라시대 사람 아니야? 나 아무래도 어제 애들 산책 혼자 갔잖아. 그래서 나 공기 걸리려고 하는 것 같대. 그래? 애초아. 이거 봐. 추운 날 집 떠나면 고생이지? 집에 난로 앞에 따뜻한 데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니? 아휴 오빠랑 같이 갈 거야. 이게 힘드네. 나의 소중함을 알았냐? 뭘?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되지. 아니 잘 돌아가긴 하는데. 잘 돌아가긴 하는데. 유나야. 네? 쉬어. 네. 네. 아니면 여기 밑에 어제 우리 잔대에서 자야 되고. 네. 우리 직원은 미모로도 열리라고 청소로도 열리라는 거야? 우리 집 갈아. 휴리야.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봐봐. 야, 여기가 아프고 막 흑부역질이 안 되는 거야? 유나한테 미안하네. 왜? 유나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. 아, 참. 이놈의 약한 몸뚱아리. 나 눈 오는 날 아프니까 그거 같아. 러브레터 여주인공이 된 느낌이야. 오빠, 내 말에 대답하기 귀찮아? 아니. 오빠, 나 귀찮아? 아니. 유리야. 응? 난 자도 돼? 아니. 응, 그래. 잘 자, 언니야. 한 시간 뒤에 또 만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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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